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상 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 회복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번째 지금 밑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금양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번째도 로봇이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DS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 만에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원 혹은 30만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초까지 조정을 받아오다가 올해 들어 국내 방산기업들의 수조공시와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주목받기 시작하면서 흐름이 강하게 다시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죠. 안녕하세요. 주린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업업 시켜드릴 주린소대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랄게요.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종목을 안 모아갈 수 없겠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있고 대응이 필요하다며 고민 상담을 보내주신 종목이죠. 바로 KC 코트렐입니다. KC 코트렐은 할 얘기가 좀 있죠. 아무래도 최근 4월 사이에 탄소배출권 관련 이슈들이 나오면서 KC 코트렐도 관련주로 흐름을 만들어줬었고 다시 본격적인 흐름을 만들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4월 24일에 상한가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관련 이슈 간단하게 보면서 가볼게요. 미국 2040년까지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 추진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40년까지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제안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배출 스타트업 아웃 2050 탄소중립 위에 미 VC 뭉쳤다. 이제는 스타트업도 ESG 경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벤처 캐피탈들이 신규 투자 기업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ESG 요소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이미 투자한 회사도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지원하기로 나섰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VC가 투자한 회사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후속 투자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스타트업의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오면서 4천원 위로 흐름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매물 흡수하는 흐름을 연출해 줬는데요. 해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력한 호재가 나오는 만큼 추가 상승도 당연히 나올 것이라 모두가 예상을 했고 관련주들도 큰 상승폭을 만들기도 했었죠. 그러던 중 청천벽력 같은 공시가 나오면서 모든 호재를 무시하는 엄청난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상증자 공시였는데요. KC 코트렐 뉴인텍 하은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공시로 인해 강한 매도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운영자금과 채무상한 자금을 목적으로 보통주 1460만주를 발행하며 예정 발행가는 2400원이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8월 30일이며 대표 주관사는 삼성증권이다. 해당 공시가 장마감 이후 시간의 거래 조중에 나오면서 KC 코트렐이 시간의 하한가를 만들었고 다음날 이렇게 개파락으로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그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의 뒤통수를 치는 기속 공시가 나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제게 종목 상담을 주고 계시고 있죠. 어떻게 하나요? 대응 방법은 있나요? 수익 구간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등등 여러 사연들과 함께 상담 문의를 주셨는데요. 거두절미하고 딱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KC 코트렐이 탄소 배출 관련 테마에 속해 있으면서 관련 기술을 충분히 인정받고는 있으나 회사 자체의 주주를 생각하지 않는 행위가 지금과 같은 주가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유상증자의 일정이 완료되고 물량 수화가 되기 전까진 최소 2, 3개월 혹은 길게 1년 단위로 조정을 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건데요. 어제 오늘 KC 코트를 묻지 않게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백강산업인데요. 이틀 전에 200억 규모의 횡령 의혹으로 압수수색 관련 기사가 나오면서 대량 거래를 터뜨리며 마이너스 26%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분명히 상따놀이고 따라 들어간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당일 고점이 27.4%인 점을 감안했을 때 고점에서 물렸다면 이날 하루에만 마이너스 50% 즉 반토막이 났겠죠. 게다가 내용이 심각한 악재인 만큼 오늘까지도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KC 코트릴이나 백강산업 이런 종목들에 물렸다고 당장에 연연하면서 매어있기보다는 과감한 비중 정리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매매로 빠르게 손실을 만회하는 방법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그동안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해드렸던 종목들이 있는데 루닛, 사마 알미뉴, V1텍, 레이저셀, 프로텍 등등 적어도 20%는 생각하고 접근하는 종목들이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언급을 해드려왔고 제게 연락 주셨던 분들에겐 자세한 타점까지 잡아드렸던 만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KC 코트렐의 손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꾸준히 업로드해드리는 만큼 딱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상단 배너에 있는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간단히 인증까지만 해주신다면 단기에 적어도 10에서 20%는 거뜬히 수익 얻을 수 있는 종목들로 딱 준비해드릴 테니까 늦지 않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KC 코트렐이 가진 기술은 충분히 인정받을만 하나 지금까지 회사가 해왔던 유성증자 이력들을 생각해본다면 적어도 2, 3개월은 조정이 계속될 거고 심하면 1년 단위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이제는 깔끔하게 비중을 줄여가면서 좋은 종목으로 손실을 만회하는 게 정말 좋은 답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물론 아직 난 놓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아주 디테일한 대응 방법도 문자로 연락 주신다면 그에 맞게 체계적인 대응 방법까지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런 대응 방법 위해에도 여러분들 계좌를 불려드릴 좋은 종목들과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팁, 이슈, 테마 정리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게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을 통해서 실력도 업, 계좌도 업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내 계좌에 KC 코트렐 외에도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종목들 뿐이다 하시는 분들은 꼭 연락하셔서 소정의 자료와 함께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준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점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봐야겠죠. 정말 많은 자료와 종목들을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와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르면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우선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섹터를 안 볼 수가 없는데요. 본격적인 추천을 시작하니까 집중하시고요. 관련 기사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윤 대통령, 북정찰합동 드론사령부 창설 스텔스 무인기 연내 생산을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 부대를 창설하라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김문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스텔스 무인기를 연내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했다. 러시아, 한국의 우크라 무기 제공, 적대 행위로 간주, 재차 경고, 대통령실 노코멘트 21. 러시아 소프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 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방안 젤렌스카, 박진 면담, 지뢰 제거 장비 필요성 논의 젤렌스카 여사는 박 장관 면담 이후 트위터를 통해 지뢰 제거 장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뢰가 매설된 국가가 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지뢰 제거 장비와 이동형 엑스레이 기기를 지원하려는 한국의 의향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엄지척 K-방산, 고속성장의 궤도 올라탔다. 지난해 수주 잔액 100조 원 시대를 연 국내 방위산업체의 고속성장이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 정부 추산 K-방산의 수출액은 200달러로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딱 이슈 보면 어떤 색전지 감이 오시죠? 네, 바로 방산 부문입니다. 방산은 크게 기술 개발을 통한 무기 수출과 전쟁과 같은 시장의 악재에 따른 해지주, 두 가지로 주된 흐름을 나타내곤 했는데요. 대부분의 이슈가 이 두 가지에 엮여져 있고 그 외 각각의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따라 드론, 우주항공산업, 로봇 등으로 분류되기도 하죠. 이는 무기 개발이 총과 같은 단순 화력 장비에만 국관되는 게 아니라 미사일, 전차, 군용 로봇 등 복합 무기로 연결이 되고 이런 분야가 확장이 되면서 위 다른 사업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기술력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방산 산업이 곧 국방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도 꽤 큰 편이죠. 그렇기에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테마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방산 테마 같은 경우에는 해치주로서 주된 역할을 하면서 흐름을 만들었으나 몇 년 사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및 여러 신기술 개발을 통한 수출 소식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해치주로서의 비중보다는 사업 모멘텀으로 꾸준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즉, 단순 해치 테마를 벗어나 본격적인 성장 모멘텀을 강하게 어필하려는 만큼 알짜배기 종목들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드릴 종목 또한 충분한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섹터를 먼저 언급해드린 겁니다. 그러니 내용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추가 내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연락 주셔야겠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퍼스텍입니다. 간단하게 내용 봐야겠죠. 후성그룹 계열의 방위산업 전문업체로 항공우주, 유도무기, 지상무기, 해상소중무기, 자동소화장치, 무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방위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입니다. 특히 항공우주 분야에서 고등훈련기 T-50 양산사업에 참여했고 나로호 사업에도 참여해 자세제어 시스템 납품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방산기업입니다. 관련 이슈들 보면 보잉이 엄지척한 퍼스텍, 이젠 무인기다. 대한민국 방위산업 기업의 경쟁력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퍼스텍은 지난 2년간 미국 보잉이 시행한 품질평가에서 최상위인 골드 등급을 받았습니다. 퍼스텍, 미국서 기술력 극찬, 수주 잔고 1조 규모, 수주 확보 소식의 강세. 퍼스텍이 지난 2021년과 2022년 미국 항공기 제조 및 방산업체 보잉의 품질평가에서 가장 높은 골드 등급을 받은 데 이어 수주 잔액도 1조 원으로 8년치 일감이 쌓였다는 소식의 주가가 강세다. 퍼스텍, 윤 대통령, 우크라 신속 지원 소식의 강세. 앞서 윤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볼로, 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하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다시피 퍼스텍은 대표적인 방산주로 거의 대부분의 흐름을 해치주로 역할을 많이 했던 기업인데요. 특히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내 방산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대표적인 대장주로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죠. 이외에도 로봇 관련 테마와도 엮여져 있어서 그 상승폭이 남달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후 올해 초까지 조정을 받아오다가 올해 들어 국내 방산기업들의 수주 공시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재주목받기 시작하면서 흐름이 강하게 다시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죠. 즉 현재 퍼스텍이 만들어가는 주가의 흐름과 이슈들을 감안해 본다면 추세 상승을 이어가는 구간에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지지 구간이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기에 무리한 진입이나 추가적인 분석 없이 진입하게 되면 제대로 된 수익 구간을 가져가기 어려운 종목이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물론 최근 시장이 나오는 시장 악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관련 이슈를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단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퍼스텍의 경우 충분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만큼 우선 조정 구간을 제대로 노려보면 딱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매수와 대응 방안입니다. 디테일한 타점, 비중은 사실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 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린 게 당연하겠죠. 더구나 기존 구독자분들과 미리 보내주신 분들이 너무 섭섭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단 20명, 20명 안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께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하는 숨겨왔던 알짜배기 최소 30%는 갈 수밖에 없는 빅 정보도 추가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연락 주셔서 내용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미 난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있어서 뭘 할 수조차 없다. 그런 분들은 제게 연락 주시면 세세한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까지 맞춰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끙끙 앓는 종목명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마이너스 30에서 50%짜리 들고 40까지 물려주겠다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빠른 시일 내로 적절한 상담 받으셔서 계좌 회복에 꼭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 좋은 자료도 꼭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줄인소호대에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